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일선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를 실종자가 표류했기 때문에 이것을 군이 관측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군이 책임져야 될 몫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혹시 자진월북기라는 그런 구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군은 북한이 실종자를 발견해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후에 사살한 뒤에 방화해버린 것도 확인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 북한이 피해자 사살까지 머뭇거린 5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인데 만약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우리 군은 우리 주민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귀한 요청이나 공동수색을 요청했더라면 저렇게 잔혹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군의 방치와 정부의 문헌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진 월북하였다는 쪽으로 몰고 갈 충분한 가능성과 동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해양경찰이나 해양수산부 역시 정치권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죽은 피해자를 자진 월북으로 내몰아갈 충분한 동기가 또 이익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9월 25일 날 중앙일보의 김준희 기자가 피격공무원의 동료와 가진 전화 인터뷰는 이번에 실종자가 된 이무실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피격공무원 동료와의 인터뷰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으면 첫 번째는 라이프재킷 구명조끼가 월북정거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동료 공무원의 주장입니다. 당시 라이프재킷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배에서는 그러니까 선상에서는 그걸 입는 것이 정상이다. 또한 그 친구는 평소 담배를 피운다. 직원들은 보통 담배를 피울 때 선미 배의 뒷부분이나 보호트 뒤쪽으로 가서 많이 피운다. 담배풀을 옆에서 던지면 배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실종된 것은 알리진 선미는 직원들이 담배 피우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북으로 모는 책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을 두고 월북한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업지도선에 이탈을 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모한 정황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서 자진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료 공무원이 증언한 내용은 우리가 이번에 자진 월북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볼 때 고려해야 될 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원양 어선 선장 출신으로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동료 공무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모 씨는 원양 어선 선장 출신이다. 지금은 바닷물 온도가 차서 오랫동안 못 견디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북으로 넘어가려 했을지 의문이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북방 한계선 NLL로부터 12km 밑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바다에서 30시간 이상 표류하면서 버텼다고 하면 대단한 것인데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싶다. 세 번째는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는 효자였다. 동료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월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치매가 있는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해서 병원에 자주 갔던 만큼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다. 이 씨는 오남 이녀 중 넷째로 아는데 사업을 하는 형님도 많이 도와주려고 했다. 이 내용도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 병문안을 자주 갔던 효자가 월북을 한다.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는 8살짜리 너뚱이 딸이 있었다. 동료 공무원 이야기합니다. 8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18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너뚱이 딸을 무척 예뻐했다. 이 부분도 월북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죠. 다섯 번째는 첫 발령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서해 업관리단에서 8년쯤 일했는데 최근에 무궁화 13호에 있다가 무궁화 10호로 옮겨갔다. 한 부서에서 3년 넘게 있으면 순환 근무를 한다. 이번 사고는 9월 인사발령 이후 첫 출동 때 발생했다. 이 부분도 자진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점검해야 될 사안입니다. 실종자인 이모 씨의 형님은 당시 동생은 해당 선박에 승선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다. 시스템을 파악하거나 그 선박의 상황 변화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또 동생 키가 1m 80cm 정도로 난간이 동생 허벅지 정도 닿기 때문에 실족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또한 형님은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제가 보기엔 실종 시간은 9월 21일 새벽 2시에 3시 사이로 봅니다. 그때 조류 방향은 강화도 방향이고 동생이 월북할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그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평도에 사는 분들한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과연 이 사람이 월북을 이 방향으로 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전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종합하면 이번 실종사건에서 우리 군이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월북 가능성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가능성 면에서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군 경계 실패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 밖의 여러 관련 부처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자진 월북으로 넘길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 또한 살아있는 권력 또한 여권 또한 북한의 악행에 대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자진 월북설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가 내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갑이라고 주장하면 청와대가 세상 사람들은 얼로 보고 청와대가 얼로 주장하면 세상 사람들은 갑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이미 관과 민사의 엄청난 불신에 넙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의 전후와 좌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은폐하거나 다른 의도로 덮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나쁜 일이다. 특히 죽은 사람에게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면 자진 월북한 죄목을 덮어 씌우는 것은 남은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그런 피해를 끼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과 진실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월북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자국민을 방치해서 사살하고 그 다음에 소각시키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와 별도로 분명히 유감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모두 서비스하는 새로운 채널인 GONG 공TV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25일 날 민낯은 이렇다라는 방송을 보시고 윤종철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경제학 원론을 한 번쯤 공부했으면 아니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만 제대로 공부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말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유효 수요가 뭔지 모르고 생산과 투자는 도외시하고 소득주도 그러니까 소비주도란 그런 성장이란 회계 망측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창하게 거시적인 이념과 체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원초적으로 집안 살림살이를 한 번쯤 생각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닥치는 대로 물 쓰듯이 돈을 쓰는 짓을 안이 할 것입니다. 우선은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생산력을 높이지 않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고 어떻게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다 하면 그러면 경제가 돌아간다는 주장이니 그 자체가 완전히 허구인 거죠. 자신이 잘 모르면 사람 보는 눈이라도 있어서 전문가들을 제대로 자기 곁에 두도록 해야 되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해가지고 그야말로 무속경제학을 펼쳤으니까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덮여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유의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은 걸로 봐야겠죠. 가장 큰 타격은 최저임금 급등이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무지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치르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소위 지식에 대한 치명적 오만, 치명적 자만이 결국 큰 비용을 치르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아마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가르쳐 줄 것으로 봅니다. 윤종철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서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응원함과 마찬가지로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한 새로운 채널인 GONG-TV도 구독으로서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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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